하나, 둘, 돌봐라! 이곳에는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움봅시다 단원 한 명은 보물 상자 한 개를 소유할 수 있고 총 네 개의 보물 상자를 모두 찾은 팀은 해적선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획득할 기회를 드립니다 찾았다! 찾았다! 두 개 안 된, 두 개 안 된 난 뺏어, 뺏어 불러 사용해야 돼, 불러 사용해야 돼 카메라 있는 데를 잘 보라고, 카메라 있는 데 변성이 형, 여기 있잖아 이거 빨리 알려줘야 돼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숨겨 어디야, 어디야,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오늘도 돌봐라, 예, 떴다 아우 고양이? 이쁘네요 토끼? 여기에 강아지까지? 아무리 봐도 올리지 않는 이들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찾았다! 어디 있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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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찾았어? 우와… 두 개 안 된 두 개 안 된 두 개 안 된 두 개 안 된 죽은 거 안 돼요? 죽은 거 안 돼요? 죽은 거 안 돼요?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야 토끼들! 빼서! 하나 빼서! 생이 갖고 있어요! 무력 사용해야 돼! 얘들아! 정호야! 아! 이게 시발의 토끼 수맹 시작! 아 죽는 거 된다고 그랬다고! 아 죽는 거 된다고 그랬다고! 아 죄송해요! 아 죽는 거 된다고 그랬다고! 좋아! 야 오래된 어린이 형!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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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도 있어? 어디지? 어디지? 그치 도서관! 도서관 가봐야지! 도서관! 카메라 있는 데를 잘 보라고! 카메라 있는! 뭐야 벌써 알았어? 뭐야 벌써 알았어? 그럼? 3층이! 공원의 매력! 여러분이 연기지+, 2층이! 그리고 2층이! 2층이! 3층! 2층이! 1층이! 근데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여성 형! 여기 있잖아!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여성 형! 여기 있잖아! 야, 내! 여성 형, 여기 이리 와! 카메라 고프로... 아, 이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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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땜! 망했다.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갔나 본데? 남았어요? 남았어요? 다 달렸어요? 알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나도! 민기, 빛을 따고 내 영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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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가 봐. 민기, 빛을 따고 내 영혼... 안녕하세요. 저... 불량 좀 많이 뽑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아우, 아우, 어떤 걸 찾아야 될까요? 애들 여기 이리로 왔어요? 우야, 우리가 봤죠?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우리, 우리? айн 사장님,уди, 자리에 있어. 민기, 빛을 따고 계심. 민기, 빛을 따고 계심. 민기, 빛을 따고 계심. 민기, 빛을 따고 계심. 난 죄악들이면... 설is 엔퍼 있으면, 식혜로 더 가버려 부자야 된다. 민기의 빛을 따고 계심. 난 죄악들이면... 설is 옔퍼 있으면, 식혜로 더 가버려 가야 된다. 쇼드피스 10개 더 갖고 가야 된다 밥 먹었어? 줘 야, 뭘 줘? 아, 그럼 끊으면 안 되지 왜? 자세 찾아야지 못 가 하지마, 하지마 너 빨리 찾는 게 좋을걸? 못 가 나갔어 야 야! 막아! 야 야! 막아! 어딜 룰? 어딜 룰 룰 룰 룰 룰 룰 룰 어디야? 어디야?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야 알았어 뺏어 뺏어 아니, 아니 여기 세 개 다 찾았어, 민임 여기 세 개 다 찔았어, 위임. 아, 진짜! 거기요, 정신이 좀 드세요? 좀 알 거야. 아니, 여기 세 개 다 찔았어, 위임. 아, 그냥 알려줄게. 밑에 하나 있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멈추지 마. 진짜로! 진짜로! 형! 이거 두 개 있어. 아니, 홍치가 몇 갠데? 형이 게랑이 넘어가자. 하나인가만 보여줘?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인가만 보여줘 봐. 오, 아니야! 내가 했다! 오, 아니야! 내가 했다! 오, 아니야! 내가 했다! 여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잡아! 야 밑에 없어! 이리 와! 놓고 가! 알았어, 내가 풀어줘! 오케이, 뭐해줘! 숨겨 놓는 거예요. 야야, 숨겨! 숨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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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4개 이상식 차를 만든다고 해서 이거 탁자 뒤에서 숨겨놔. 우리도 한 개 숨겨놨거든. 아, 그래? 없어, 우리 4개. 다 찾았어, 없어. 두 손 가면서 없던데?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2, 3개씩 가져갔어, 그냥 일부러. 양아치도 있다. 아, 아치로 가자. 아치로? 아치대. 아니, 양으로 가자, 양. 양대. 검은 양대. 검은 양대. 못 돼가지고. 여기도 끝났죠! 여기도 끝났죠! 있어요? 끝났죠? 끝났다. 다 가져갔다는데. 여기 영어 파는 데가 어디예요? 아, 계획이 무너졌어. 많아요. 됐어, 4개.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열어서 읽고 저한테 주세요. 아, 이게 또 뭐가 다르구나. 정보를 확인해 주실래요? 어? 이게 뭐야? 천장 모자. 잘한다 잘한다 강원들 같이 찍어야죠 잘 어울려 멋진 해적이 우와 다들 해적이 되었네요 OXV의 미션은 바로 릴레이 음악 퀴즈입니다 눈이 오잖아 릴레이로 한 명씩 차례로 답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성공하셔야 돼요 사랑한 죄 성공하시면 저희가 이제 부물 지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성공하셔야 돼요 네? 나 막히지 못하던데 나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릴레이 심정 어떤 부분까지 시작할까요? 네, 성공 처음부터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제목의 눈이 들어가는 노래 하나, 둘, 셋 눈이 올까요 제목이요? 자이언티 선배님의 눈 네, 성공 눈이 오잖아 이무딘 선배님과 헤이지 선배님의 눈이 오잖아 정답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만드는 기분 수레이시고 땡 땡 탱탱입니다 땡 뭐지? 제목을 아는 거랬어야지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잘 성공하셔야 돼요 다 갖고 왔어요 봐봐, 쟤네가 지금 숨겨놓고 온 거야 인당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 숨겨놓고 온 거야 아, 거기 숨겼구나 아, 진짜 두 번째 문제 도착하시겠습니까? 네, 도착하겠습니다 멤버가 6명 이상인 남자 아이돌 그룹은 하나, 둘, 셋 버보이즈 성공 엑소 선배님 서븐틴 선배님 성공 제이키즈 선배님 성공 성공하신 분들은 이거 그렇지 기도를 할 거겠다 기도를 할 거겠다 딴다란다란 어? 왜? 왜? 어? 어? 나도 하나 찾고 싶은데 천하 있어 진짜 못됐다 야, 이 양들아 어딨어? 어디다 숨기는 거야? 경풍 뒤에 봤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어디 있을까? 아, 힘들다 형 네, 괜찮아요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사 어디 있었어? 여기 확인하시고 유포 주시면 됩니다 공주 세트 저도 공주 세트 와 축하드립니다 의과 대표 72 우과 축하드립니다 앵, 앵무새 앵무새 어때요, 저 예뻐요? 어때요? 제 예뻐요? anti burg 예뻐. 너무 예뻐. 이거 귀걸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봐요. 하트가 떨어졌어요. 강아지 귀여워. 저 예뻐요. 저 예뻐요.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근데 어떻게 캐릭터 저기는 다 저런 거 물어보면 우리는 다 이런 거 물어보니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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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획득한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뭐야? 모양, 모양. 우리 아저씨 조금 다른 건가? 가자. 귀여워. 게이트 제조화 투어 평소 최종 미션지. 지도에는 해적선 위치와 돌박 2일 깃발의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깃발을 찾아 먼저 해적선을 찾아낸 팀의 승리합니다. 그치. 이건 나가서 하겠지? 이건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맞히기 전에 봐야 돼. 엘리베이터 3층인데? 엘리베이터 3층인데? 엘리베이터 3층이. 엘리베이터 3층이. 엘리베이터 3층이. 엘리베이터 3층이. 뭐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이 아이템은 언제 쓰는 거지? 방금 썼어.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는 것이다. 자, 우리 천천히. 자, 여기가 바다니까 여기서 나왔잖아, 우리가. 우연, 우연, 우연. 저쪽에, 항구가 있나 봐. 저기, 저기, 해겹선 같은 배? 어, 저기 있다. 저기 배 있다, 배. 아 너무 우리 무난하게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이렇게 그냥 바람 싹 세면서 역시 막둥이가 있는 팀이 강이래 아 눈이 오니까 더 예쁘다 평택 저 친구들 오리인가? 오리 어 오리 친구들이다 꽉꽉! 꽉꽉! 야 근데 애들 아직도 퀴즈를 못 맞춘 거야? 아직까지 못 맞출 리가 없는데?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골입니다 아 어림없는 꽃 땀을 찼네요 마르스 유턴? 마르스 유턴? 마르스 유턴? 오 어디서 온 거야? 오 어디서 온 거야? 오 어디서 온 거야? 릴레이 유턴? 그래도 누구나만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이해해 그 죄는 제목은 FTR링 선배님의 사랑하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사랑스러워 나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는 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자 마지막 엔스티드링 선배님의 마지막 첫사랑 저희는 일찍 할 생각 없어요 저희 분량만 뽑으면 돼요 저희 많이 내보내주세요 한 40분 우리 나오고 엄마 보고 있지? 내 자리야 내 자리 그러면 지구랑 지형카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오대한민국 오대한민국 우리는 없는 길도 만들어 어서가자 어서가자 이제 기다리는 이쪽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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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있나? 깃발이 깃발? 아 깃발을 찾아야 되지? 응 꽉꽉 꽉꽉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깃발 망원경으로 봐야지 망원경으로 야 보여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망원경이네 우리 여기서 깃발 어딘지 확인해보자 찾았다 찾았다 진짜? 이거야? 어? 어디? 저게 어디? 야 찾았다 오 나도 몰래 나도 몰래 야 너무 멀어서 안 보여 망원경으로 봐야돼 야 2박 2일이다 2박 2일 야 이거 너무 여유로운데? 긴박함이 전혀 없는데? 좀 이상한데? 다 같이 잡자 그래 하나 둘 셋 야 야 야 이거 우리가 획득한 겁니다 어? 깃발이 깃발이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어떡할까? 그냥 이거를 숨기자 그냥 이거를 숨기자 약간 킹밖에 나무에다가 걸어둘까? 처음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와 고드름 봐 고드름 아 고드름 아이스크림 먹고 고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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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싶어요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아주머니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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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저희 여기서 밥 먹고 갈까요? 여기 야 이게 깃발이네 야 깃발 야 뽑아 야 깃발 야 뽑아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애들아 내가 봤거든? 구성 안에? 애들아 내가 봤거든? 구성 안에? 그 랜덤 플레이 댄스 하는 게 있더라고 어 우린 거기서 따면 돼 아 약간 출제 문제 같은 걸 유출라고 하면 자 사이즈 선배님 자 사이즈 선배님 대뜸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고개 한 잔 먹었어 지금 윤톤 고개 한 잔 먹었어 아 오케이 산에 쌀밥 써먹었어 지금 아 맛있다 아 맛있다 혹시 안에 고추 있어? 아 된장 딱 찍었어 아 저 청양고추 아 블루 쉽 쉑 블루 쉑 페퍼 청양고추 블루 청 양 쉑 우리가 가는 길이 꼭 길이야 저렇게 조급해 할 필요 없어 조급히 하면 될 일도 안 돼 그래, 마음을 유연하게 먹어야 된다고 이 캡틴의 철학을 믿어, 알았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래, 우린 분량만 뽑으면 돼 캡틴한테는 다 생각이 있다? 우리는 잠깐 배부르지 하지만 분량은 계속 남아 맞아, 평생 남는다고 유튜브로 남는다고 그리고 유튜브로 남는 건 누가 좋아해? 에이틴이 형 에이틴이 형, 엄마들이 좋아해 엄마 보고 있지? 요즘에 우리 엄마가 좀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 같냐? 저희한테 인사 한 번 할게, 우리 우리 팀, 저희한테 인사 한 번 할게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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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재밌냐? 추울걸? 잘 되네!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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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가 들어왔는데 먼저 출발한 평생이 팀 쪽에서 우리 팀이 찾을 깃발을 조금 더 어려운 곳으로 숨긴 것 같다 저기는 분량을 그렇게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맏형들 중에서 이거 숨겨볼까 해서 숨겼어 분명 체중고 간 거야, 저거 분명 체중고 간 거야, 저거 저거 못 찾는다, 못 찾았어 이게 어른들이 돕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콩 한 쪽을 안 나눠 먹으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지? 저기 있네, 저기 나무에 어디? 어디? 야, 저걸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꽂아놨냐? 내가 말했지, 얘들아 이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빼 빼 빼 우리 윤호를 뭘로 보고 지금 키가 이렇게 큰데 가자 우리 윤호를 뭘로 보고 지금 키가 이렇게 큰데 그렇긴 해? 가자 이렇게 쉬운 걸 저기는 이미 찾았을 거야 그리고 아직 안 흔들고 있을 거야, 왠지 알아? 우리가 저 앞에까지 갔을 때 흔들 거야 아니, 먼저 흔들면은 할 게 없거든 어 우리는 8명이서 이게 머리가 이제 서로 이제 아이클라우드가 되거든 티즈클라우드로 가자, 아이클라우드 상호야? 그래, 티즈클라우드가 되거든 야, 우리 오는 거 보고 꽂을까?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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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야, 빨리 꾹꾹 가야겠다 야, 근데 진짜 얄밉긴 하겠다 야, 근데 여기에 이런 데가 있냐? 그니까 와,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이렇게 꽂는 거야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아, 흔들면 된대, 자 자, 이렇게 꽂는 거야 흔들어주세요, 흔들어 아, 흔들면 된대, 자 다 같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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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틴이 자, 흔평생 TV 하자 자, 흔평생 TV 하자 자, 흔평생 TV 하자 흔평생 TV 하자 흔평생 TV 하자 흔평생 TV 하자 평틴이 평틴이 자, 꽂아 꽂아, 꽂아 꽂아, 꽂아 야, 이러려고 눈 왔나 보다 야, 이러려고 눈 왔나 보다 진짜 오랜만이다 저기 보다 전부 100미터 전부 100미터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은 거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렇게라도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니까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방송에도 보는 그런 깃발 느낌이야 그니까 1박 2 1박 2 진짜 추억인데 진짜 레전드야 진짜 근데 우리의 추억이잖아, 그거 다 어? 철옥수수? 철옥수수? 맛있겠다 풀빵 이거 술빵 뭔지 알았나요? 아, 감명이? 아, 풀빵은 뭐라고 그러는데? 술빵은 알아 술빵 진짜 맛있거든 맛있지 맛있겠는데? 우와, 번데기 역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나 이미 미션에 관심이 없어 우와, 잠깐만 미션이 끝났는데? 우와, 번데기 맛있겠다 우와, 잠깐만 아, 사먹어요? 전혀 없어요 잠깐만, 사먹어요 아니, 우리 게임 늦게 했는데도 우리가 좀 뭔가 행복해 보여 죄송한데 번데기 한 두 개랑 오뎅, 아, 어묵 좀 먹어도 될까요?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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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내려와서 먹어야 일단 미션 안 해? 어, 가, 가, 잠깐만 제가 갈게 아니, 우리가 이겼는데? 어, 잠깐만 아, 괜찮아 야, 번데기 얼마냐? 야,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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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 우와, 이렇게 해, 놔둬 우와, 이렇게 해, 놔둬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만 보면, 쪼쪼 팀이 이겼는데? 해먹겠습니다 와, 많이 나오시네 해먹겠습니다 와, 사장님, 대박 감사합니다 누가, 저 윗사람들 거 어묵 좀 챙겨줘 내가 번데기 챙길게 우와, 너무 낭만이야 미쳤다 와 국물이 맛있는데 어묵 챙겨 나 어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야, 패자가 승자를 챙겨준다? 가 가 산아, 너는 알겠어 가 나 나 나 나 나 야, 너밖에 없다 야, 너밖에 없다 나 나 너무 맛있다 야, 대박이다 음, 단백질 맛있다 근데 지금 뭔가 동심을 찾은 느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좋네요 진짜 이 어묵을 먹을 일이 진짜 없었어요 화합하신 거예요? 저예요? 네, 화합의 장이에요, 지금 어묵 하나로 풀렸어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친구가 좋긴 하네요 네 네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Thank you for being on my side 그러면 돌박이인 에이티즈 해적왕 투어인 평택은 평신이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인정 인정 축하 저희 이긴 팀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 뭐지? 그래서 일단 이긴 팀에게는 굉장히 저희가 보장된 회식 오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분은 무조건 배 터지게 드시고 오오 그럼 우리는 장 터지게 먹을까요? 여기서 먹으면 돼, 여기서 네, 형 가자 미국에서 회식 때 천만 원 진짜로? 아니, 근데 그래 아니, 여덟 명 아니고 아니, 스태프들까지 아 놀랬잖아 저 근데 저 요즘에 저 요즘에 돼지여가지고 진짜 많이 먹는데 아, 파이팅! 근데 진띵들도 먹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 맞아 저 여기서 먹고 갈게요 한 3회차 돌박일 그 제작품 저희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어, 다 써, 다 써 아, 괜찮아요? 그냥 2개 나가면 돼지 거 오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여기가 승자의 기운인가? 오, 뭐야? 어? 어? 린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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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잠시만 너무, 너무 가자, 우리 진팀 백인팀이 오른쪽에 앉으시고요 진팀 안쪽으로 앉으세요 저희는 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지지 않았어요 진토끼팀, 진토끼팀 저기로 안으로 가십니다 아, 진토배기팀 어, 이거 반찬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도?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래요? 게장이야? 아, 잠깐만 아니, 구경만 한 게 게장이야? 보통 게장이 나오는 고깃찜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DRU 와우 맛있겠다 야, 저거 이렇게 어, 우리 반찬 게장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지는 몰랐지 얍채가 있어? 얍채가 있어? 쌈장도 먹지 못해 마늘도 먹지 못해 아 마늘은 줄까? 마늘 먹고 사람 좀 대자 마늘은 남겨놔라 지금 이거 양파 눅눅해질까봐 간장 안 부은 거 봐 이런 디테일까지 아 맛있겠다 파도 배고파요 아까 왜 어묵 열심히 먹으시던데 어묵이 뭐예요? 해적왕 투어에서 승리하신 평티니 팀에게는 한도 없는 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도가 없다고요? 꽤 아쉽다 그렇죠 여러분 드시고 싶은 만큼 시키시면 되는데요 이거 대박인데 진짜? 저희가 오늘 아쉽게 패한 검은토끼 팀에게는 슬픔을 달래실 주류는 무한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주류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세요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세요 사장님 살찌살 3개, 안창살 3개 주시고요 종아야, 종아야 찌개, 찌개도 그 다음에 여기 된장찌개 2개 주시고요 동기밥 4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된장찌개 2개 주시고요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뭐 먹을래? 거기 필요 없어, 음료수? 사이다, 콜라 아, 콜라로 통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개 사이다 하나 평치팀은 주문을 완료하셨는데요 검은토끼팀 한우 드시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럼요 그럼요 공짜는 없죠, 세상에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해적왕이 되셨기 때문에 해적왕들이 이제 다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적왕들이 태안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어떤 기회로 다가가나요? 그냥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네, 좋아요 성공을 하면 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회자부활 게임은 바로 에이티즈가 글로벌 퍼포먼스 돌이라는 명성이 있잖아요 랜덤 플레이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번의 전체 멤버가 네, 네 번을 완벽하게 성공하시면 됩니다 해적왕팀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해적왕팀이 여기 또 퍼포먼스 잘하는 친구들이 또 모였거든요 어떻게 돼? 형이 이거 먹으면서 봐도 되는 거죠? 잔치를 벌어먹으라 그 런치쇼 재밌게 보세요, 식사하시면 네, 런치쇼 할게요 상자 안무도 인정합니다 아 오케이, 프리스타일 인정? 오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케이 원하세요? 네?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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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원하신 줄한테 제가 한국말 배운지 별로 안 돼가지고 형, 형, 형 내가 내 손을 정리할게 아, 네? 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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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손을 정리할게 아, 네? 야 열심히, 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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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군, 덩군 자, 물건 1 에이티즈 편배 네 난 미리 얘기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아, 그런 자세 좋아요 아, 일단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자, 여기 빨간 머리 우영 씨 네 저희 에이티즈가 지금까지 온 원동 게임 뭐 시즌? 팀원! 팀원! 보여주시면 예스, 레츠 고! 그러면 시작 전에 네 네 저희 끝에 네 지금 긴장 잔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가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어,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게요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게요 자, 마이너스 1점 자, 마이너스 1점 드립니다 네 아, 얘만 주세요, 얘만 아, 형, 제자리에서 정리할게요 아, 형, 제자리에서 정리할게요 네 아, 로그네스 3점 아, 한국Pop vin 한국봐라를 배우는 지 얼마 안 돼서 아, пос Investigations 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너 24년 동안 배운 거면 많이 배운 거 아닌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작 암무 창작 암무 자, 그러면 대표님, 집시장 치솟고 있는 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대표님! 시사하지, 시사하지, 시사하지 대표님 편하게 보세요 어디서도 보지 못할 런치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와우, 수준급 있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죄송하네 한 손, 한 손 네 파이팅! 룰뻑이! 가자! 땡스! 메티빙! 이 노래는 그 시통 빛을 눈던 때려 발걸음은 나 덤디리던 덤디던 이런 게 바로 멋입니다 이런 게 바로 멋입니다 음악 가져주세요 첫 번째 음악 갑니다 다음 준비 1, 2, 3 2, 3 1, 2, 4 2, 3 1, 2, 3 3 4 아니, 대충 해야지 3 5 오~~ 쉬워 잘 나올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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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잘バтра 1, 3, 분야 이거 이거! 뭐야? 형태? 아 예! 아 예! 아 예! 아니 뭐하냐고! 이거 다른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돌출무대 사용하는 거 허용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여기 정신인데 끝에 노란머리 아저씨 제가 손가락 짜지 말아야죠 젠만이고 아 여기 맨 왼쪽 끝뿐이 일단은 아 이... 안무도 나머지 세 분도 나머지 세 분도 아주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게요 성공! 예! 자 센터를 바꿔서 한번 진행해봅시다 맨 왼쪽 분을 한번 센터로 바꿔볼까요? 아 아 좋아요 아 왜 그러세요? 빠르게 돌아가자 두 번째 노래 갈게요 열심히 고개 먹으려고 오케이 어? 여긴가? 아 그럼 You're my Can I go like boy I got 어?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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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냐? 아야! 이거 뭐야? 야 우리 안무를 안다해 우리 안무를 안다해 뭐야?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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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들이 몰라 나 몰라 심상현 점수보다 지금 제작진 점수가 너무 높아서 사진으로 선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민기가 이날만은 기다렸어요 맞아요 민기 동무대? 야 민기 혼자 보여줘! 민기 동무대! 민기보이! 민기보이! 근데 형 처음에는 이거 오른쪽 팔만 돌리는 거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민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빨리 빨리 글쎄 대로 해 네 가자 오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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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오앗 오앗 데이이는 부끄러워가야 어앗 오앗 오앗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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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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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멋있는데 멋있는데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보고 있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짜 와우 혹시 다음 곡은 민기형이 셀터인 만큼 제가 노래 선곡이 될까요? 아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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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대표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아 이 집 맛집이네 이거 맛있어? 파시리 먹어봐야 돼 아우 개장 아우 개장 먹어봐야겠다 아 막 이제 막 아기 상어 뚜루로 뚜리려고 나올 수도 있어 아 열심히 하지 그럼 나 진짜 아기 상어들 자신 있어 아기 상어 뚜루로 뚜리려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 민기야 센터잖아 기대할게요 센터의 무게를 견뎌라 잠시만요 이상 een 보 depress 아 순간 노래인 줄 아 co 딱 딱 Cincinnati 왜 안 나오지 이거 무슨 노래인지 여기서 아 방금 마이크 소리였어 응 짭짭짭짤이 그냥 바로 춤출 뻔했잖아 짭짭짭짭짤 짭짭짭짭짤 파축짠 lya 특수자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딱 주시면 바로 이렇게 종호 씨 신청곡 가볼게요 아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거든요? 안무를 보지 않고요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거든요? 안무를 보지 않고요 센스를 볼 수 있어요 센스?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ATJ 작성의 표현력 와, 그냥 대박인데? 저는 그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안무 틀려도 돼요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회사인데? 오케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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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바로 가보자 재밌게 가야 획득할 수 있는 음악 주세요 뭔 노래야? 뭔 노래야 이거야? 뭐야 이거?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Tell me why 아, 나 이런 방법만 가져온 게 아닌데 에이빼 색상의 행동 원 Może 예야만 확인 건설 eins 전연어 야, 돌아가면 야, 돌아가면서 해 야, 돌아가면서 해 너 안 보여주세요 정연어 통과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알겨, 알겨, 알겨. 카메라 보고 해야지, 카메라 보고. 알겨, 알겨. 알겨, 알겨. 너는 뭐야? 이건 좀 아니네. 이건 좀 아니네. 에이. 자! 아, 마지막에. 실패! 아, 마지막에. 네, 이따가 있습니다. 아, 타? 아, 마지막에. 네, 이따가 있습니다. 로, 로곤춤이야. 아니, 그거 배운 마음이 너무 배운이네. 아니야.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시작하자마자.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아, 나 이럴려면 가져온 게 아닌데. 이럴려면 가져온 게 아닌데. 아, 나 이따가. 아, 나 이따가. 아, 나 이따가. 강한 게 시작하자마자.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어, 방금 동무대 한 거 다 없어요, 지금. 아, 95점. 재밌게 가야 획득할 수 있는. 자, 이거는.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빠르게. 자, 다음. 무대. 주세요. 우와!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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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진짜 이 노래를 이렇게. 이것까지 좋았는데. 왓츄 루크나, 왓츠 왓츄 루크나, 왓츄 루크나, 왓츄 루크나. 왓츄 루크나, 왓츄 루크나. 이리 와.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 돼. 보여줘. 일어나.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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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오, 추세요. 뭐야, 뭐야, 뭐야. 연막 주세요.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오, 뭐야. 야, 뭐야. 야 솔직히 실패 인정? 야 솔직히 실패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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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떡해 어떡해 자 다음 노래 어휴 어떡해 어떡해 자 다음 노래 어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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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몰라야지 와아 오케이 자 다음 노래 컵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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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니 이거니 오 선호 가죠 선호 보여줘 선호 가죠 선호 보여줘 너 너 너 주 이 toil 어휴 오! 오케이 증가? 오! 여기 있는 거 나 딱다 주 이 sü zu Na ixed 잠시만요 눈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선택은요 송민규 씨 제가 나머지 성공입니다 와아아아 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이제 우리 좀 찢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나머지 세분은 너무 원곡의 안무를 정말 잘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옆에서 계속 눈치 보고 이겼어요? 네 다들 이거 할 때 다들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이 마지막 한 그래서 나머지 세 분은 한 곡만 성공하면 성공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공해야만 성공 그래서 다음 곡을 민기 형한테 계획투로 했어요 야 나 아까도 혼자 쳤어 야 나 아까도 혼자 쳤어 그래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그냥 바로 성공해드리고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우와 멤버들을 같이 해줘도 됩니다 자신감 단 무척 틀어주세요 봐 안 됩니다 아 몰라 이거? 이거는 아 몰라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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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게 둘 다mış다 교수님 인겨 Himself 변경 뒷 호우 문 주호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방 1회 암소환으로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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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매네디 저희 평론가들의 생태는 평론은 안 했는데요? 하나씩 성화 씨 또 아 네 뭐 나쁘지 않았어요 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쁘지 퍼포먼스를 아직 하기에는 조금 약간 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있는데 퍼포먼스를 아직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에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송기 씨 캐스팅하겠습니다 엄마! 나 가수된다 사실 오늘은 춤, 노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암수한우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엔트튜드 엔트튜드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이라 팀학교가 좀 놀라지고 좀 우리의 그 미션이 있긴 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스테이지 그걸 만회하는 마지막 스테이지 어 그걸 돕으셨던 여러분의 한마음 한등 좋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형님과 함께 대표님 합격을 네 합격으로 합격을 아 대표님이었구나 사실 모든 완벽한 사람도 무대 위에서 자신감이란 게 없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이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네 분께서는 열정 넘치는 자신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수의 분이 3명 네 8번인가요? 8번인가요? 파란불 켜지나요? 네 뚱뚱뚱뚱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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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저희 마지막 앵콜 저희 앵콜 마지막 그 기분으로 아 좋아 좋아 가져와 같이 좀 한번 봐주세요 dot com 밥 먹자 밥 먹자 고생했다 고생했다 밥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아, 나 보색했다 진짜 불량은 너네가 다 먹었다 저 진짜로 5년 만에 이렇게 총 크리스도 처음 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사전 보색해 너 봐 딱 봐도 뜨거워 보이지? 여기 불 올라오잖아 지금 넣어봐 얼굴 좀 넣어봐 아, 넣어봐 아, 그게 와이네 그게 와이네 왜 이렇게 안 오? 짜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목부터 먹어, 나 등심부터 먹어야지 안심부터 먹을까? 아, 목부터 먹을까 안 목부터 먹을까 아, 뻗는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려라 달려 더 빠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번 갈게요 올려보세요 고맙습니다 한 번 먹어봐 이거 기미상구 아니야? 이거? 이거 기미상구인 것 같은데 초기 아, 저기 하아아 맞습니다. 넣어둘지.. 많은 걸 바라지 않아 티에서 걸을 뿐이지 바보 같아 너 곁에서 숨 지켜줄게 만가는 대로 해도 돼 언제나 나는 내 편이니까 꿈이란 누구나 다 눈까지 느끼는 거라고 서로에게 말해줘요 애쳐주지 않게 다 두 달 하나씩 놓을게요 이 손도 좀 맞춰야 될 거 같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가 너. 예. 맛나래. 남, 남, 남 남, 남, 남 지능 태양을 향해 갈 때 예 와우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안 크지? 서희태 서희태 엥동게 엥동 이거 한 번 먹어 알았어 먹어 다 먹었어 빨리 좀 해 한 번imir 이거 놔? 이거 놔? 앗 아, 들어가 좋아 와우 오즈허 오즈허 전ynn's 우리 아예 오즈허 오즈허대 오즈허 오즈허 최저거 오즈허 타임의 타임의 예 오우우우웅 으음 러미 러미 예 나를 바라봐줘 세유 러미 예 우리 꿈은 이제 더 눈이 부셔 먹으니까 졸려 아 네 먹 먹... 먹으니까 잠이 솔솔 와요 먹으니까 졸리네 어? 이번엔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목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멤버들이랑 뭔가 촬영을 하면 촬영을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오늘은 진짜 그냥 저희끼리 뭔가 재밌게 즐긴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 또 편안하게 해줘서 저희 멤버들이 진짜 찐 텐션으로 좀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의 휴식기를 가진 것 같아서 저희 에이티즈가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안녕 저도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바람쓰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어제 당장 이제 연말 무대를 마치고 딱 왔는데도 피로가 싹 가실 만큼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또 놀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뭔가 촬영이라는 느낌보다는 미션도 하고 재밌게 즐겼던 것 같고 그리고 투어도 끝나고 한국 오자마자 스케줄들도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쉼터가 좀 필요했었는데 오늘이 약간 좀 그런 쉼터가 되지 않았나 오늘 이렇게 너무 멤버들하고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오자마자 평택강이 이렇게 딱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택이 멀리 가야고 이럴 때 지나가서 지도로만 보던 곳인데 여기서 재밌는 놀거리들도 찾고 먹거리도 먹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오래... 오래 돌박 2일을 같이 또 한 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긴 시간을 잡고 돌박 2일을 같이 또 한 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진짜로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아 근데 저도 진짜 아 근데 저도 진짜 오늘 돌박 2일이랑 이렇게 잠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렇게 잠깐 촬영해도 너무 재밌었는데 뭔가 조금 촬영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진짜 또 한 가지가 느낀 게 이 돌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뭔가 앞으로 나오시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너무 바쁘고 힘드실 텐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박이일에 나오면 진짜 힐링이 될 거라고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있어줘서 고마워요, 돌박이일 있어줘서 고마워요, 돌박이일 오호호호호호 모덜이가 소감을 이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진짜 좋았나 봐요 사실 이렇게 무게감 있게 이따가 가려고 했는데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요일 밤 11시래? 수요일 밤 11시니까 재밌게 봐 사랑해! 폴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먹여주신 고기 먹고 저희 또 다음 컴백 파이팅 해서 뮤직뱅크 1위 가야죠? 해야지! 네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에이티즈에 축하드립니다 수고한 부탁드릴게요 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아서 시작부터 에이티니분들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셔가지고 올 한 해 진짜 너무 열심히 달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티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뭐해? 나 없잖아 잘 도임이 잘 들어왔습니다 너에게만 해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은 한마디도 진심이 아리따라 다 같이 돌박이! 네! 하나 둘 셋! 돌박이! 금방 절도 일어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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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돌박이! 오! 저희 동작이 키친자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애청자예요 와, 딱이다! 하나, 둘, 돌박 1! 하나, 둘, 돌박 1! 퍼리트, 퍼리트 갬동, 갬동! 안녕하세요, 이곳은 돌박 1의 손형정입니다 퍼리트 가는중 저 이뻐요? 저 이뻐요? 저 이뻐요? 저 이뻐요? 퍼리트 할격했다 퍼리트 퍼리트 너무 낭만해. We turn on sunshine. We shine like turn on sunshine. One, 나를 생각해줘 all day. Two, 따라따라 불러봐, 이 노래. Great, 우리 모두 순간 내다 건배. Okay, cheese. O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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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can't let you go. Stop the feeling. Oh, yeah. Channan하게 반짝임을 내는 순간. Oh, oh. Oh, oh. Oh, stop believing.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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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Oh, oh. 너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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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그냥 저희끼리 뭔가 재밌게 즐긴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 너무 아쉬워요 진짜 힐링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